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 항상 강렬하십니까? 계속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충돌 계속 확인하고 계실 건데요. 요즘에는 어떠한 주요 중동지역들이 입장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11월 10일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하루나 이틀 전까지 대략 그 정도 중심의 뉴스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할 지역 혹은 국가들은 이렇게 총 9개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해가지고 이집트,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그 남부에 있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가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외신 중심이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재 발 빠르게 중동지역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주요지역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이 일어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죠. 이런 걸 좀 감안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집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현재 이집트의 대통령은 LCC입니다. LCC가 어떤 얘기했냐면, 전후에 가자지구 안보 관리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조금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외신을 좀 보면요. 이 가자지구에서 지금 북가자 아래에서 지금 되게 전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현재 이 가자지구의 전쟁 후에 어떻게 이 가자지구의 미래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집트 같은 경우는 가자지구랑 붙어있죠. 그리고 같은 아랍권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얘기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은 우리는 가자지구가 전쟁이 끝나도 우리는 가자지구를 관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내면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LCC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좀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유야 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가자지구 자체가 인구수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이집트 자체도 인구수가 많지만,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약 230만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인구를 다 이제 이집트가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현재 LCC 대통령 자체가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슬람 단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에서요. 그런데 이 가자의 주요 장악 세력이 하마스지 않습니까? 하마스도 역시 무슬림 형제단의 1원입니다. 근원이 무슬림 형제단에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일단 좀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팩트는 그런 1월이라는 것, 그런 걸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체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부터 철수했을 때, 이스트가, 아! 이때가 가자지구를 이스트로 편입시킬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트는 가자지구를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는 전쟁 후, 여기도 전후 얘기가 나오죠? 가자지구 계획에 대한 아랍국가 역할에 대해서 일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끝난다더라도 아랍국가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싶다. 혹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일단은, 좀 더 시간을 지켜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스트와 요르단 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 이스트 할 때 소식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스트가 계속 한때 라파 국경을 닫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재개했다라는 얘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르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세번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조금 더 옛날 소식이긴 해요. 뭐, 3, 4일 좀 더 전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최근의 뉴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자지구에 야전병원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일단 당장 세운다면은, 남가자 쪽에 가능하겠죠. 칸유니스 중심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행보를 지켜보겠는데요. 아랍에미리트도 역시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전후에는, 가자지구와의 전쟁 후에는,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다시 재개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가자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겠죠. 그 구호 지원을 위해서 비행기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에어플레인입니다. 어떻게 전달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가자지구로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스트까지 날아가서, 이 육로로 가는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좀 더 긴급한 지원을 바라는 입장이 아닌가, 그걸 추구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아마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라는 게 또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우디 얘기를 합니다. 이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란도요, 나름대로 외교적인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협력기구 의장국 사우디 주최하는 특별정상회의에서, 이란 라이시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란은 올해 봄에 정상화를 했죠. 근데 사실 이 두 나라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한때 단교했었죠. 했는데, 이렇게 다시, 뭔가 중국의 중재로 인해서 그런지 극적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관계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우디가 주최를 하는 이슬람 협력기구, 무슬림들이 다수인 국가들, 무슬림이 많은 국가들이 모인 그런 기구 같은데, 여기서 사우디가 주최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정세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좀 오래된, 4, 5일 정도 된 기사인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를 위한 어떤 미래 해결책이 있다면, PA는요, 플레스티니안 아터르시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줄여서, PA라 부르거든요. 가자지구 관리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걸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등의 서방세계, 그리고 아랍세계들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위한, 국민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에 대한, 특히 서한지구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영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미래적으로 뭔가 해결책이 발견되면, 이제, 가짜지구고도, 자치정부가 관리의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마음부드 아빠 쓰죠. 수반이죠. 이렇게 카드 패를 좀 내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우리가 가자를, 미래 가자를 관리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빼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생각이 없진 않겠죠. 하마스가 아무튼,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좀 대립했던 세력이니까요. 가짜지구뿐만이 아니고, 서한지구와 동해로살렘을, 보괄하는 해결책 퇴업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아무래도 서방세계나 이런 쪽은, 일반적으로, 팔레이센트 자치정부가, 가짜지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산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정부도,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올 게, 좀 예상되니까, 좀 더 조건을 거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좀 민감하고, 좀 해결책이 쉽지 않은, 거라 판단되는, 산지구, 동해로살렘 문제, 이스라엘과 엮여있죠. 그런 거를 좀 해결해달라는 얘기가, 아마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즈블라 소식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소식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최소한의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양측 국경이라는 게, 이제 레바논 남부랑, 이스라엘 국경이겠죠. 이스라엘의 도비프라 막사가 있나 봅니다. 그 주변에, 그 이스라엘 보병부대를 표적을 했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해즈블라가 어떻게든, 이제 좀, 이스라엘에, 그, 대응을 했겠죠. 그래서, 피해를 줬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면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그, 사멸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타르랑, 레바논 정보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타르는, 이건 또, 어,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모사드는, 이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랑 미국의 대표적인 CIA도 유명하죠. 네, 이제, 카타르에서, 가자, 인질 협상에 관련해, 얘기를 가지고, 문건을 두고, 그, 카타르 총리와 만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계속 미국도, 이스라엘에 압박을 좀 하는 거죠.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하루에 4시간, 조건을 가지고, 인질, 그, 이제, 그, 휴전, 휴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하루에 4시간은 전쟁을 하지 않는, 시스파이어라고 부르죠. 그거를 좀 유도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에, 이렇게 카타르의, 이스라엘 정보기관 국장도 오고, 미국 국장도 오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네, 카타르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이거죠. 네, 계속해서 카타르는, 인질협상, 뭐, 퓨전협상에 관한, 어떤, 그, 외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레바논 정부인데요. 헤즈블라랑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헤즈블라는, 그, 레바논 정부와 의회, 의회가 있죠. 의회의, 소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무장정파입니다. 정당이긴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는, 군대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레바논 정부는, 진짜 정부죠. 가벌먼트죠. 헤즈블라랑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3단계 평화계획이란 건요. 이, 비카티, 총리가, 총리견, 대통령 고난대행이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평화를, 좀 제시하면 내가 어떨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5일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두번째, 그 5일간 뭘 하냐, 하마스는 인질 일부를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응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국경을 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고요. 그동안 또, 이스라엘은, 억류하는 포로들을 대가로, 남은 인질 석방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게 이루어지면, 좀 더 나아가서는, 영구적으로 두 국가 해결체계에, 그걸 좀 진행하기 위한, 국제정상회담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그, 글을 보니까요, 이 내용 자체가, 현실적이지는 않은데, 현실적이 떨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면, 되게 좀 이상적일 거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이루어질지는, 3일도 사실은, 이제, 메타니아우 총리로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죠. 휴전하는 걸요. 5일간 이런 걸 좀, 그, 허가를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레바논 정부에서,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헤즈볼라를 껴안고 있는 거죠. 그런 레바논 정부, 특히 미카티 총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거는, 일단 이런 말했다는 것 자체가, 예,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것도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따로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있는 내용을 좀, 영어로 된 걸 좀 번역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이 주요 중동 지역들, 국가들은 이렇게,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아랍 국가들은, 이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뭐, 아랍 국가들이, 군대로 움직이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런 모습들은 없는 것 같죠. 헤즈볼라도, 네, 계속해서, 산말적인 교전은 계속하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내려온다, 이런 사인은 아직 없어 보이는 현장입니다. 이란도 어떤, 그, 내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외교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줌이셨습니다. 아디오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